수학1, 수학2 공통과목 저도 곁에서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옆에서 문제를 살짝살짝 풀어보는데 수학2, 표현들이 낯설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고난도 문항이 CBS와 연계율이 다소 떨어져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고난도 문항은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지만 그 이외에 변별력을 가진 4점짜리 문항들이 다소 출제가 되어서 좀 앞쪽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풀면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하루 정말 많이 애쓰셨고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디까지나 연습을 할 뿐이고 여기에서 내가 취약한 유형들, 취약한 단원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충분히 잘 대비하시면 연말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학2 총평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을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내기도 어려웠습니다 낯선 조건으로 주어진 함수를 해석하는 것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려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충분히 많이 그려본 경험치들이 쌓였어야 하는데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지 않고 단순히 수식을 전개해서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2가 이번 수학 영역의 변별력을 가지는 승부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특히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묻는 세 문항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총 11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2점짜리 1문항 그리고 3점짜리가 6문항 4점짜리는 단 4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4점짜리 문항은 오히려 수학1에서 더 많이 출제되어서 수학1의 배점이 더 컸지만 결국에 승부처는 수학2에 있는 이 고난도 문항 3개 14번과 20번과 22번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혔든 혹은 맞히지 못했든 꼭 해설강의 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가 생각한 풀이와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이런 식으로 다르구나 라는 걸 비교하면서 경험치들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서 본 문항을 틀린 문항을 연계교제의 비슷한 문항들 혹은 기출문항의 비슷한 문항들 찾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듬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수학2에서 기출문항들은 기존의 수학 나형에서 출제되었던 문항들이라서 지금보다 다소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학2 기출문항들 중에서 누구? 고난도 문항들 그래프의 개형을 묻는 문항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내는 문항들을 충분히 많이 다뤄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미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겉에 포장지는 바뀌었다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난도에서 결국에 즐겨내는 유형 소재들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고 다음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2번입니다 2점짜리 문항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문항이죠 F'X는 하고 도함수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F1하고 함수값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F2의 함수값을 묻는 게 문제 당연히 F'X로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FX를 찾아야지 그러려면 적분상수인 C가 생길 텐데 함수값을 하나 하니까 적분상수를 결정하는 순간 FX 완성, F2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전략이 서죠 갑시다 F'X 적분합니다 불러보세요 FX는 X의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뒤에 적분상수 C가 붙죠 이 적분상수를 알려면 적어도 하나의 함수값이 필요한데 그래서 누가? F1이 주어져 있네요 X자리에 1대입합니다 F1은 1 빼기 1 더하기 C 그래서 C만 남네요 얘가 1이래 따라서 FX는 말이야 결정이 됐네 X의 3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F2의 값을 구하세요 F2는 얼마? 2대입 했더니 8, 마이너스 4, 플러스 1 정답 5입니다 5번이네요 2점짜리 문항, 이 정도는 간단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죠 간 단순한 미분 개수에 묻는 문항, 미분 개수를 묻는 문항이나 혹은 단순하게 부정적분을 구하는 문항이나 항상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연히 맞춰주셔야 된다 넘어갑시다 4번입니다 출제될 것이라 예상을 했던 문항들이죠 방금 부정적분 문제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읽어내는 문항도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극한값과 함수값 읽어내는 거 보는 순간 파로 나오죠 보통 불연속인 순간을 물어보잖아요 X는 0에서 불연속입니다 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X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연습, 가자 0에 좌극한 얼마니? 마이너스 2 0에 우극한 얼마? 1 함수값 마이너스 2죠 1에서 좌극한 1이고요 우극한 0이고요 함수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X는 2에서 좌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 0 함수값 마이너스 1 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것들 보면서 바로 읽을 수 있어야지 묻는 게 뭐니? X가 0에 보다 작은 쪽에 더 가까워질 때 FX X는 0을 경계로 왼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가까이 갑니다 함수값이 누굴 향해서 가니? 좌극한 값 마이너스 2네요 이번에는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집니다 X는 2를 경계로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다가갑니다 우극한 얼마? 0이요 둘을 더하는 순간 정답 마이너스 2 1번이네요 간단합니다 나오면 당연히 보는 순간 바로 풀어주셔야죠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런 문제쯤이야 가볍게 해결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넘어갑시다 5번 다항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FX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몰라 다항함수라는 사실만 압니다 다항함수라는 조건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FX를 함수식을 한다면 X제곱 더하기 3에 FX를 곱해서 GX를 직접 구해낼 수 있겠죠 근데 FX는 몰라 그러니까 GX를 구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특정한 순간에 미분 개수는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서 곱의 미분법 평가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알지 못하는 함수에서 미분 개수와 함수감만 알려줘요 그럼 얘들을 곱했어 특정한 순간에 미분 개수가 할 수 있니? 오케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미분하세요 G'X는 앞에 건 미분 2X 곱하기 뒤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뒤에 있는 식을 미분했습니다 G'1을 알고 싶어요 X자리 1 대입 2배의 F1 더하기 4배의 F'1입니다 F1이 얼마인지 알아요? 2야 F'1이 얼마인지 아니? 1이야 그럼 2 곱하기 2 4에 4 곱하기 1 4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 얼마? 8이 되겠네요 혹시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 정도도 더 찾아낼 수 있는데요 GX가 X인 이해서 함수값 알 수 있니? X에 1 대입하면 G1은 4 곱하기 F1이니까 얘가 8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면 찾아낼 수 있다 됐지? 그래서 FX라는 함수식을 알지 못해도 GX X는 1에서의 함수값도 그리고 X가 1일 때의 미분 개수도 구할 수 있다는 것 5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풀만하네요 8번까지는 쉬워요 6번으로 갑시다 곡선이 있네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 그래서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서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죠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이런 게 아니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뭘 해야 돼요? 정적분 계산해야죠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리고 설령 그리지 않고 풀 수 있더라도 이번에 느꼈지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서 우리 교점을 먼저 찾을 겁니다 갑시다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X라는 건 굳이 꼭지점을 찾지 않아도 X로 묶어냈더니 3X 마이너스 1이 되어서 X축과의 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X축과 언제 만나니? 0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3분의 1에서 만납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이렇게 그렸어요 됐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내고 이제는 직선 Y는 5X입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5인 직선 Y는 5X예요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죠? 원점에서 만나네요 근데 또 다른 교점의 X좌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립하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5X와 같아지는 X값을 찾을 거야 넘겨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3X를 묶어냈더니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는 0일 때 또는 X가 2일 때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납니다 0,0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X좌표가 2인 곳에서 또다시 만났어요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서 생긴 이 도형의 넓이 도형의 넓이 S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죠 그러니까 직선에서 2차 함수를 빼야지 5X에서 뺍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를 정적분 계산을 하는 거지 됐니? 물론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서 생긴 도형의 넓이는 공식으로 해결하는 편이 훨씬 더 실수가 적고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활용할 수 있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서 생긴 도형의 넓이 공식을 알면 좋겠어 그걸 몰라? 그럼 정적분 해야지 마이너스 3X의 제곱입니다 부정적분 마이너스 X의 3제곱 플러스 6X니까 플러스 3X의 제곱 됐습니다 0부터 2까지야 이 정도 계산쯤이면 간단하다 0부터라서 더 간단한 거지 2만 넘으면 끝나거든요 마이너스 8 더하기 12 그래서 정답은 얼마? 4가 되네요 4번입니다 근데 이런 정적분 계산을 하지 않고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공식 6분의 2차항의 개수의 크기 2차항의 개수가 3이잖아요 분자에 3을 적고 그리고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의 차 이 간격이 필요해요 2의 3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6분의 2차항의 개수 곱하기 교점의 X좌표의 차이 3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정답이 4가 된다고요 정적분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0부터 2까지니까 계산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황보다 더 복잡해지는 경우에 아래에 있는 공식이 힘을 발휘할 거야 6번이었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FX는 말이야 X는 1을 경계로 왼쪽과 오른쪽 주어져 있는 함수식이 달라요 왼쪽은 기울기와 마이너스 2인 직선이고요 오른쪽은 기울기와 플러스 2인 직선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니? FX 말고 FX의 제곱 그럼 X가 A보다 작을 때에는 위에 있는 식을 제곱한 거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아래에 있는 식을 제곱을 하는 거죠 근데 제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는 원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 X가 A보다 작을 때에는 당연히 연속입니다 Y는 X 더하기 2X 마이너스 A X가 A보다 클 때도 당연히 연속입니다 근데 연속함수의 성질을 알죠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곱하면 당연히 연속인 함수가 돼요 다항함수에 다항함수 곱해봤자 다항함수잖아 1차함수 제곱해봤자 여전히 2차함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끊어진 부분이 없이 이어져 있을 거라고요 A를 기준으로 왼쪽만 보고 A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보면 그렇다는 거지 돼요? 원래 연속인 함수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도 연속되는 거 아닙니까?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걸 주의해야겠지만 따라서 얘를 한 번 더 곱해서 제곱이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연속일 거고 오른쪽도 제곱을 하면 여전히 연속일 거고 와우 내가 살펴야 되는 건 X는 A에서의 연속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x의 제곱과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의 제곱과 그리고 F A의 제곱이 서로 같아야 돼 그래프를 그릴 거니? 아니 근데 왼쪽에서 2차함수 오른쪽에서 2차함수 좌극한, 우극한 그리고 경계 아래에 있는 거 따르면 되죠? 경계에서 함수가까지 얘들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여기에 A 넣고 여기에 A 넣고 제곱하면 되죠? 제곱해서 A 넣어놔 A 넣어서 제곱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의 전체 제곱과 2A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같아지는 그런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죠 돼요? 그럼 왼쪽 전개해 보세요 4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입니다 오른쪽은요 그냥 A 제곱이야 그럼 A 제곱 넘어가면 3A 제곱 되겠죠?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와우 3으로 나눠버리자 A의 제곱 마이너스 8A 3으로 나눴습니다 플러스 12가 0이 되고요 그냥 여기에서 아무 고민 없이 바로 금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합을 구하겠다 그러시지 마시고 얘가 실수인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서 A 마이너스 2와 A 마이너스 6으로 직접 인수분해해서 A의 값들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구하지 않으면 금과 계수와 관계를 쓰면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에 대한 과정을 추가로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실근이라는 걸 보여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 그러면 금과 계수와 관계를 쓸 수 있어 돼요? A가 2 또는 8 2 또는 6 나왔죠 그래서 합을 구하는 거니까 8 정답 4번이 되네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 분명히 풀어본 적 굉장히 많습니다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은 항상 경계를 기준으로 생각하자 보통은 어느 한 순간을 기준으로 양쪽은요 연속인 함수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항상 경계에서만 연속성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8번이었고요 넘어갑니다 11번입니다 갑자기 훅 어려워진 느낌이네요 4점짜리 문항이에요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데 지금 조건이 3개가 주어져 있어요 0,0을 지나 1,1을 지나 근데 다친구간 0,1에서 연속이네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0,0을 지나 1,1을 지나 0,0이라는 점과 1,1이라는 점 이 두 점을 지나요 근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정적분 했더니 정적분 값이 6분의 1이래 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가 얼마나 많을까 이걸 그냥 단순히 도형의 넓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 그러면 안되지 정적분이잖아요 절대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x축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복잡한 상황으로 주어졌을 때 항상 예를 들어 생각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얘를 바라보는 거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조건을 만족한 애를 그려서 상상하더라도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이런 거지 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잡는 거야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런 함수는 굉장히 많겠지만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함수식은 몰라? 괜찮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정적분 값이 6분의 1이니까 되게 작네 그래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 빗금친 부분 이 넓이를 6분의 1이라고 잡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이해하자 라고 하는 거죠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 굉장히 많습니다 맞지? x축 아래로 굳이 내려온 애를 떠올릴 필요가 있나? 없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의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그려두고 얘를 바탕으로 사고해보자 이런 거지 첫 번째 조건 갑니다 뭐라고 했어요? 0과 1 사이에서는 fx랑 gx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린 건 0부터 1 사이에서 y는 fx였는데 결국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gx거든요 0부터 1 사이에서는 fx랑 gx가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때요? 왼쪽으로 한 칸 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이제는 이 함수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함수의 도형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도형의 이동 살펴보자 y는 fx란에 있었어 지금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얘를 선생님 그러면 x와 fx 앞에 부호가 반대잖아요 부호가 반대네 그러면 fx 앞에 부호가 반대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는 거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니? y는 f의 x 마이너스의 fx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마이너스 fx 제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네요 이렇게까지 왔죠 그리고 나면 x자리에 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1만큼 더해져있어 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어떻게 하자? 평행 이동을 하자 지금 0부터 1까지는 알잖아 얘를 어떻게 하자고요? x축의 대칭 이동하고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이렇게 옮기자는 거죠 그래야 y는 마이너스의 f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부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려보자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돼요? 얘를 왼쪽으로 한 칸 올리고 옮기고 위로 한 칸 옮겼어 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고 0,0이라는 점을 지나고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 맞지? 돼요? 그럼 봐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 dx를 냈어요 얘가 y는 gx잖아 그럼 정적공개 산업은 누가 나올까? 당연히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나오겠지 근데 오른쪽에서 색칠한 빗금칠한 부분은 6분의 1이라면서요 여기가 6분의 1인 거잖아 지금 색칠 안 한 부분 근데 정사각형 넓이 얼마? 1이요 근데 6분의 1을 뺐어 그러니까 얼마가 되니? 6분의 5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한 값 알고요 그리고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은 fx 정적분 값이나 gx 정적분 값이나 똑같은 거야 따라서 한 방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의 값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 되니까 1 깔끔하네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압니다 그 다음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말이야 x 더하기 2에서의 함수값과 x에서의 함수값이 같대요 내가 알고 있는 구간의 길이가 딱 2만큼 알잖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구간의 길이가 2잖아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반복된다고요 주기 함수네요 주기가 2인 함수입니다 그럼 이 모양이 왼쪽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묻고 있는 건 뭐니?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dx야 한 주기만큼씩 끊어야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1부터 2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gx dx와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gx dx와 마지막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x dx를 얘들을 이제 다 더하면 끝나는 거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나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나 얘는 얼마야? 1이야 얘가 얼마야? 1이야 선생님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아는데요? 초모형 그대로 반복되는 거니까 아 1부터 2까지를 구하라는 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 얘가 6분의 5가 되죠 1 더하기 1 더하기 6분의 5 정답 6분의 17이 됩니다 2번이네요 할 수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식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너무너무너무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사고할 수 있니? 이런 거예요 보통 이런 사고가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수혈에서 중요하죠 수혈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상황이 복잡해? 그럼 제1항 어떻게 되니? 제2항 어떻게 되니? 제3항 어떻게 되니?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나열해서 관찰하는 거였잖아요 여기에서도요 굳이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더라도 똑같은 사고 구조로 전개해서 문제가 풀리겠구나 얘네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간단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사고하면 됐지? 이렇게 우리 11번 4점짜리 문항 해결했습니다 14번으로 갑니다 방금 11번은요 어렵긴 했지만 고난도 문항이야 라고 하기는 좀 아쉬웠지 근데 14번은요 고난도 문항입니다 표현이 어쩌면 처음 보는 표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수 pq가 있습니다 fx는 말이야 3차 함수야 근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우선 이런 건 중요하겠다 그렇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 조건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너무 낯선 거야 그냥 gx는 하고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x 곱하기 gx는 하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애 너무 복잡하잖아 보통 우리가 절대값을 해석을 할 때는요 크기를 표현하기에 효율적인 기호 얘는 표현하기에는 효율적이지만 이해하기엔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절대값 안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죠 근데 절대값 안을 얘를 통틀어서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생각하는 게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귀찮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소소한 팁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절대값 별표가 있어요 절대값 하트가 있어요 수야 수 그럼 얘들을 곱하면 절대값 별표 곱하기 하트 절대값 안에 별표 곱하기 하트가 있으나 각각의 크기를 곱하나 곱해서 크기를 구하나 각각의 크기를 곱하나 당연히 똑같죠?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조금은 더 간단해집니다 조건 가 x 곱하기 gx는 말이야 이런 거야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에 f의 x-p 더하기 q 오우 조금 간단해졌어 그치? 근데 x의 범위에 따라서 얘를 나누는 건 간단할 거 아니야? 그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니?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작을 때로 갑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x 곱하기 절대값 f의 x-p 더하기 q입니다 돼요?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 x 곱하기 절대값에 f의 x-p 더하기 q가 되네요 그럼 x란 x를 그냥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원래 바로 나눌 수는 없죠 x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gx란의 모양을 알 수 있어요 gx는 말이야 이렇게 생겼네 0은 빼고 x가 0보다 클 때는 xx 약분했더니 절대값에 f의 x-p 더하기 q입니다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말이야 원래 절대값을 씌웠던 함수에 부호가 반대로 바뀐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0일 때 함수값은요 근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g0이라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 얘랑 같아야 되겠지 그건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평행이동하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근데 밑에 있는 얘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니? 이런 거야 x축이 있어요 y축이 있어요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의 x-p 더하기 q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여기 절댓값 안에 들어있는 애를 hx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h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대로 나오네요 h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h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부호를 바꾸고 마이너스 hx가 나와요 반면에 밑에 있는 애는 똑같이 얘를 hx라고 하면 h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그대로 나왔는데 아, 마이너스 hx가 되네요 근데 hx라는 애가 0보다 작을 때는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그냥 hx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결론이 이런 거야 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먼저 생각했다가 결국엔 절대값을 씌워서 얘들을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얘를 바탕으로 생각해봐 절대값을 씌웠어요 절대값을 씌우면 꺾여 올라오고 절대값을 씌우면 꺾여 올라오죠 절대값을 씌운 애가 누구야? 그러면 이 주황색이 y는 절대값에 fx-p 더하기 q야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많이 했던 거니까 되죠? x축 아래에 있던 부분을 꺾어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니? x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hx가 그대로 나타나지만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여외로 부호를 바꿔야 돼 부호를 바꾸라고? 아 그럼 이 주황색을 다시 x축에 대해서 꺾어내려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꺾어내려야 그래서 꺾어내리고 나면 모양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꺾어내리고 나면 이렇게 끊어지는 순간들이 생긴다고요 이거 이해하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절대값을 먼저 씌워 절대값을 씌워서 y축의 왼쪽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는 주어진 표현 해석했습니다 gx는 말이야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fx라인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y는 f의 x-p 플러스 q가 됩니다 여기에서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요 꺾어 올림 꺾어 올리면 y는 절대값의 fx-p 더하기 q가 되지요 여기까지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대값을 씌웠는데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그래야 y는 gx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2단계가 이제 숨겨져 있었던 거지 돼요? 절대값 씌워요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 근데 y축의 왼쪽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꺾어 내리라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라고 그럼 fx라는 일을 먼저 그려봐야 되겠네 fx는 어떻게 생겼니? 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입니다 미분해 볼까요? 시작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함수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계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3배의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삼차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근데 극소값과 극대값을 전부 다 갖는 거야 맞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가 플러스 3일 때 그때 극값들이 생겨요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야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6에서 9를 더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7이 되죠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난 점이구나 됐지? 한 번 더 이전에 x자리에 3을 대입합니다 x자리에 3을 대입했더니 얘는 27에서 마이너스 27을 빼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39에요 와 x축보다 저 아래에 있네 3, 마이너스 39야 그러니까 함수 ynfx의 그래프는 여기에 y축 그리고 여기에 x축 이렇게 있는 거지 됐지? 이제는 왼쪽에서 적은 것처럼 그대로 할 거야 근데 그대로 했을 때 뭐라고 했니? gx는 연속이야 gx는 실수연체에서 연속인 함수야 라고 했고 하지만 gx는 미분 불가능한 순간이 단 한 번 있다 단 한 번 미분이 불가능하다 연속이니까 끊어진 부분은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미분이 불가능하대 그럼 무슨 말이니? 단 한 번 뾰족한 점이 생기네요 그렇게 되도록 얘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갑시다 옮겨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옮기는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옮기는데 p도 양수고 q도 양수야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 위로 올리는 거죠 오른쪽 위로 올려서 어떻게 할 거니? x축 아래 부분으로 꺾어 올릴 거야 그리고 y축 위조로 왼쪽에 있는 애는 꺾어 내릴 거지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암소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니? 이런 거야 생각할 수 있니? 선생님 만약에 얘가 원점보다 위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럼 꺾어 올리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순간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불연속이 되는 거죠 불연속 이해? 만약에 x축 이렇게 원점보다 아래를 지나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니? 똑같이 꺾어 올리고 나서 오른쪽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니까 x는 0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아! x는 0에서 이 gx가 연속이 되려면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y는 f의 x-p 더하기 q라는 애가 원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이거 애서가 이해할 수 있죠 원점보다 위를 지나고 있었어도 꺾어 내리면 불연속이 되잖니 아래를 지나고 있었어도 꺾어 올리고 나서 다시 왼쪽을 내리는 순간 x의 대축에 대칭이동하는 순간 불연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나 아래를 지나면 안 돼 여기 원점을 지나야만 되는 거야 느낌 와요? 당연히 여기 있는 극백값이 0,0으로 가야 되겠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같다고 치자 그럼 0,0 지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꺾어 올렸어요 됐지? 꺾어 올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지 어? 미분 불가능 점 한 번 보여? 미분 불가능 점 한 번 근데 왼쪽을 꺾어 내려도 여전히 미분 가능하지 아! 그럼 x축과의 교점 딱 한 번 이때 뾰족한 미분 불가능 점이 생기고요 조건을 만족하네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p가 1이네요 q가 7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8입니다 3번이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 경우면 안 되나? 0,0을 지나야 된다는 사실은 이해하겠어 근데 정말 극댓값이 여기 갈 때만 되나? 만약에 극댓값이 아니라 다른 순간이 여길 지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꺾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 점이 두 번 생기지 맞아? 선생님 저기 위로 더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더 올려버려요? 그럼 절댓값 씌웠다가 다시 꺾어내는 순간 이건 미분 불가능 점이 없어져 버리죠 그치?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단 한 번만 존재하려면 극댓값이 0이 되고 그래서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이 순간 꺾어 올리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순간이 단 한 번 생기는 이 경우만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조건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고요 반면에 계산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함수 Y나 FX의 그래프 그리는 건 교과서 예제 수준이거든요 당연히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었을 거고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극댓값이 여기 가야 돼 특히나 이게 단답형 문항이 아니라 객관식 문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는 수가 느낌을 받았을 거야 정확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보기 중에서 찍더라도 8을 찍어서 맞힌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식 문항이라서 정답률은 좀 올라갔을 것 같고요 단답형 문항이었으면 조금 더 정답률이 낮았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객관식에서 출제된 고난도 문항 14번 하나 해결했습니다 절대값 안에 X와 그리고 평행이동한 함수가 둘이 곱해져 있지만 얘들 절대값 X 따로 절대값의 F에 X-P 플러스 Q 얘를 따로 따로따로 생각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조금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객관식 끝났습니다 단답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면서 이제 다시 간단한 문제들이야 FX 주어져 있네요 몇차 함수? 3차 함수 X가 A에서 극소값을 갔네요 아, 미분합시다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인데 3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됐네요 극소값을 가지려고 하면 당연히 X는 A를 경계로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순간 극소값이 생겨요 맞지? 근데 이 정도는 이해하잖니 지금 도함수가 X축이랑 두 번 만납니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서 아래로 블록해 당연히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플러스 1을 경계로 원래 함수 Y는 FX가 증가, 감소가 바뀌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FX는 말이야 증가하다가 스톱 감소하다가 스톱 다시 증가하죠 얘가 Y는 FX네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A 얼마?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A가 1이야 그럼 결국에는 1 더하기 F1의 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1 더하기 F1은 얼마니? 1 넣었더니 10이네요 정답은 11이 됩니다 19번으로 갑니다 물체의 운동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항이죠 도함수의 활용 혹은 정적분의 활용 이 두 단원에 걸쳐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합니다 우리 미적분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니? 를 보일 때 가장 좋은 예제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피는 말이야 시각 T의 영향을 받아서 위치가 변해요 그러면 시각 T에서의 위치 얘를 XT라고 하지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미분합니다 그럼 위치함수의 도함수 누가 되니? 속도함수가 되죠 VT 시각 T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속도함수를 다시 한 번 미분했더니 누가 될까? 가속도함수 AT가 됩니다 근데 주어진 건 속도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얘가 주어져 있어 근데 속도가 원래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속도라는 건 말이야 위치함수의 도함수거든요 근데 도함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니? 그럼 도함수의 부호를 바탕으로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수직선에서 오른쪽을 플러스 양의 방향 왼쪽을 마이너스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속도가 플러스예요 위치가 증가합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 속도가 음수예요 위치가 감소합니다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 속도의 부호가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뭐라고? 속도의 부호가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도함수의 활용에서 배웠던 거고요 그때 속도라는 것과 속력이라는 건 달라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으로 가서는 뭘 배워요? 위치의 변화량과 그리고 이동 거리에 대해서 배우죠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T는 0에서 점피의 위치가 0이야 얘를 알면 당연히 위치함수를 알지 부정적분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T의 3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KT 여기에 적분 상수 C가 붙는데 T가 0일 때 위치가 0이니까 적분 상수 C 얘가 0이야 없는 거죠 T가 1에서 점피의 위치는 마이너스 3입니다 X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3이야 T가 1에서 T가 3까지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을 찾으래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말이야 1부터 3까지 그냥 속도를 정적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니 얘는 X3 빼기 X1 T가 3일 때의 위치에서 T가 1일 때의 위치를 빼면 돼요 그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든 관계없어 우리 이동거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치의 변화량을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럼 결국엔 3일 때의 위치 1일 때의 위치 얘만 알면 끝나는 거지 돼요? 여기 1일 때죠 실수했네요 1일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3입니다 1 넣는 순간 얘는 1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되고요 따라서 K는 얼마니 K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압니다 K가 마이너스 2예요 3 넣자 3을 넣는 순간 X3 3에서의 위치 27 마이너스 여기에 3 넣으면 18 플러스 3K가 되고요 1 넣는 순간 1 넣는 순간 얘는 1, 1 넣어보면 결국엔 얘가 마이너스 3 나오는 거니까 얘를 빼면 되는 거지 돼요? 9에서 마이너스 3을 뺐어 12 여기에 플러스 3K가 되니까 K 얼마? 마이너스 2요 그러니까 정답은 6이 되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그냥 속도를 바로 정적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위치함수를 구한 김에 여기에 그냥 넣어서 계산을 했지만 속도함수 주어진 거 그대로 정적분해서 계산을 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됐죠? 근데 이 문제 하나 맞히는 게 우리 목표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9월 몰평가에도 대수능에도 이 이런 문항은 출제가 될 텐데 그때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의 부호가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은 단순히 속도를 정적분 하면 되지만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만약에 이동 거리를 구하래 그럼 이동 거리를 알려고 하면요 속도의 부호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vt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우리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동 권리를 찾아내죠 넘어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항은 단 두 문항 근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에서 출제된 고난도 문항 20번과 그리고 최고난도 문항인 22번 두 문항만 남겨두고 있어요 시험 시간에 쫓기면서 얘들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 얘는 많이 봤거든 이건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 정해져 있었어요 x자리에 a를 대입하자 그럼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tdt가 0이 된다는 사실 하나와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x에 대하여 미분하자 미분하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는 얘라며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fx 될 거 되겠지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없어지죠 따라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순간 마치 x가 t 자리에 쏙 들어가는 모양처럼 얘는 fx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개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개념 그리고 우리가 기본 예제들을 풀어낼 때 딱 얘만 적용하면 끝났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식이 너무 복잡한 거야 얘가 식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 덤벼들겠지 x 자리 a 한번 넣어볼까? g a는 뒤에 있는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얘가 a 부터 a 까지니까 정적분 값이 0이 될 거야 이건 알고 근데 두 번째 모양을 한번 쓰려고 좌변의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x가 얘가? x가 t 자리에 쏙 그럼 모양이 fx 빼기 fx 여기에 fx의 4제곱 뭐야? fx가 3차함수인데 야 4제곱을 하면 12차가 되고 얘는 여기 0을 곱한 거네 이거 뭐야 0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어우 이상해 이렇게 됐을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항상 적분할 때는 변수가 누구인지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뒤에 있는 얘를 보면 알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이 두 가지만 사용해서 풀어냈던 친구들은 넘어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봐봐 얘는 t에 대하여 적분하세요 그러니까 t만 변수야 선생님 안에 있는 함수식을 보니까 ft, ft 뿐만 아니라 fx도 있잖아요 fx는 상수야 그게 이 문제가 중요한 거지 fx 말이야 상수 취급하는 거야 왜? t만 변수니까 마치 n은 두 배의 이런 것처럼 2 이런 것처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정리해서 상수는 튀어나가야지 정리해서 상수는 튀어나가야지 아 그래서 gx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니? 그게 이 문제 포인트 fx 얘 곱하면 fx 곱하기 ft의 4제곱이잖아요 근데 fx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인테그랄 a 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야 그리고 뒤에 있는 것 곱하니까 ft의 5제곱이죠 절대 전개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전개할 엄두를 내지 마라고 낸 문제야 전개할 엄두를 내지 마 여기에 무언가를 대입해서 식으로 계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뭐예요? x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 식이요 물론 이 상태에서 x자리에 a를 대입하면요 ga가 0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분했을 때 이제야 비로소 a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안에 x에 대한 식이 들어있는데 x에 대해서 미분할까? 그게 안된다고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뭐예요? x에 대한 식과 x에 대한 식이 곱해져 있어요 곱의 미분법 뒤에 있는 애는 한방에 미분할 수 있어요 식이 복잡하더라도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x가 t자리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얘를 gt라고 치안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됐지? 미분합니다 g'x는 이렇게 표현만 하면 다 푼거나 마찬가지야 한 절반에 온 거야 스텝 1 g'x는 곱의 미분법 불러보세요 앞에 건 미분했습니다 f'x 뒤에 있는 건 그대로 a부터 x까지 절댓값 ft 4제곱 dt 아직까지 복잡해 보여요 그렇지? 근데 이제는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그럼 뭐가 되니? fx 곱하기 fx의 4제곱 되니까 fx의 5제곱이 돼요 뒤에 있는 거 미분하는 순간 빼기 fx의 5제곱 되니까 와우! 깔끔해졌어 이제는 얘를 바라보는 거야 작년 수능 기출에도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래요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래 근데 gx라는 건 말이야 미분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gx는 누군데? gx는 식이 너무너무 복잡하지 근데 도함수는 깔끔하거든요 극값이라는 걸 도함수의 부호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니? 되지 gx는 말이야 얘야 근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gx의 부호가 오직 한 번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의 극값만 가질 거 아닙니까? 극값이라는 건 말이야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생기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생기는 거야 맞지? 근데 fx라는 애는 이런잖아 fx가 복잡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45x 플러스 3 fx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이야기야? 아니요 f'x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f'x는 이제 얘를 해석하는 게 이제 스텝 2가 되는 거죠 f'x는 3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입니다 땡큐 3으로 묶어내고 나니까 인수분해가 이쁘게 돼요 3배의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두 번 있어요 앞에 있는 f'x라는 애가 3일 때도 부호가 바뀌고 x가 3일 때도 부호가 바뀌고요 x가 5일 때도 부호가 바뀌어요 근데 g'x는 부호가 오직 한 번만 바뀌라며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앞에 있는 애는 x가 3일 때 x가 5일 때 부호가 바뀌어요 만약에 만약에 뒤에 곱해져 있는 얘가 지금 x에 대한 함수인데 아 그럼 얘가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맞지 가보자 g'x는 다시 얘는 f'x 곱하기 b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 t의 4제곱 dt입니다 선생님 근데 그래프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생기게 날 것 같아 쭉 x는 3에서 극값을 가져 x는 5에서 극값을 가져 얘가 y는 fx인데 숫자가 되게 크잖아요 3을 넣어보면요 저 위에 양수일 거야 왜? 3보다 작은 쪽에서는 계속 증가하는데요 0을 넣어봤더니 양수거든요 x에 0을 넣어봤더니 그때도 얘가 양수거든요 x쪽보다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갔대 얜 당연히 양수지 근데 5일 때는 어때? 5일 때 넣어보면 125 5를 넣어보면 어 이렇게 되네 fx는 말이야 5 넣어볼까? f5는 5를 묶어내면요 5 곱하기 얘는 25 마이너스 60 플러스 45 여기에 더하기 3 양수네요 x축보다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fx가 부호가 바뀐 순간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음수가 되거든요 아 fx가 0이 되는 방정식이 실근은 말이야 오직 하나 있어요 얘를 알파라고 할까? 그럼 이 알파라는 애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습니다 이걸 왜 합니까? 얘가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f'x라는 애는 말이야 x는 3일 때 x는 5일 때 이 때 두 번 부호가 바뀌어요 근데 생각해봐 ft의 4제곱이야 4제곱을 해버렸어 4제곱을 해버렸어 4제곱을 해버렸어 그럼 4제곱을 하니까 사실 이런 모양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4제곱을 하고 나니까 ft의 4제곱이라는 애는 말이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0이 되는 순간이 단 한 번 있는 거지 fx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0이 되는 순간이 단 한 번 있고요 ft의 4제곱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 근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한 번 0이 되고 계속 얘는 0보다 큰 거야 계속 0보다 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정적분 계산하면 이거 항상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건 넓이를 정적분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지만 a부터 x까지 정적분 하는 거야 x가 a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뒤에 있는 애의 부호가 바뀝니다 얘가 언제 부호가 바뀌니 x가 a보다 클 때가 있고요 x가 a랑 같을 때가 있고요 x가 a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x가 a보다 만약에 크다면 a부터 x까지 정적분 빵 계산하면 당연히 넓이랑 같을 테니까 양수가 되겠지 얘를 그냥 hx라고 해봐 그러면 hx가 이때는 0보다 큽니다 근데 x가 a일 때는 어때요? a부터 a까지니까 당연히 hx가 0이겠지 그럼 x가 a보다 작으면요 x가 a보다 작으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h, ft의 4제곱 dt 그냥 안 쓸게요 x가 a보다 작으면 x가 a보다 작으면 결국에는 hx란 애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a를 경계로 뒤에 있는 hx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선생님 얘는 3에서 바뀌고 5에서 바뀌어요 얘는 x는 a에서만 바뀌어요 x는 a에서 부호가 바뀐 근데 결론 뭐라고 했니? gx란 애가 g'x란 애가 부호가 단 한 번만 바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돼? a가 3이면 되죠 그럼 얘 3에서 부호 바뀌어 3에서 부호 바뀌어 곱하면 3에서 부호 안 바뀌어 a가 5면 돼 그럼 5에서 부호 바뀌어 5에서 부호가 안 바뀌어 곱하면 5에서 부호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 f'x가 부호가 바뀌는 이 두 순간 a가 3이 되거나 혹은 a가 5면 되면 되네요 그래서 a의 값의 합 정답 8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fx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에서 fx의 그래프도 생각을 하고 했지만 사실 중요한 포인트 이랬던 거죠 마지막에 얘가 step 3인 거야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합니다 처음에 주어져 있던 gx가 모양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fx라는 건 상수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fx를 뽑아내고 나서 표현했더니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 이제는 gx를 미분할 수 있어요 미분하는 순간 고별 미분법 쓰고 뒤에 있는 것 미분했더니 간단해진 거야 얘만 남은 거야 근데 gx가 오직 한 번 그 값을 가져야 돼 g'x 도함수가 오직 한 번만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근데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f'x를 찾죠 f'x는 말이야 이렇게 생겼어 f'x는 x가 3일 때 x가 5일 때 두 번만 부호가 바뀌어 근데 뒤에 있는 애는 말이야 ft의 4제곱하는 순간 얘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맞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정적분할 때 a가 큰지 x가 큰지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겠네 얘도 x에 대한 식이잖아 얘를 hx라고 하면 말이야 x가 a보다 클 때는 hx가 양수야 x와 a가 같을 때는 hx가 0이야 xy보다 작을 때는 hx의 부호가 음수야 와우! x가 a일 때만 부호가 바뀌네 같은 순간에 부호가 바뀌면 곱한 순간 부호가 안 바뀌는 거지 돼요? 그래서 a가 3일 수도 3이면 되고 혹은 x가 a가 5면 되고 가능한 a는 두 개 합의 파일 이렇게 고난도 문항 20번 해결했습니다 해석하기 어렵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한번 건너뛰고 곱의 미문법도 또 사용을 해 주셔야 비로소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g'x란의 부호가 언제 바뀌니 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드디어 대망의 22번 이번 6월 모의 평가에 가장 어려운 최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된 문항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 혹은 이제는 공통과목에서 수학 2의 변별력이 높아진다면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들을 많이 그려보셔야 하고요 결국에는 그려내고 나면 뭘 해야 되니 함수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그러면 그려낸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는 함수식으로 표현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니 인수정리가 필요하죠 미정개수를 여러 개 잡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미정개수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함수식으로 표현해야 마지막 문제를 해결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이제 9월 모의평가나 대수능에서도 단답형의 마지막 최고난도 문항은 비슷한 맥락의 문항이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방정식 fx는 0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다 2다 해석할 수 있어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y는 0 x축입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3차 함수의 그래프 이 정도야 귀엽지 극대값이 혹은 극소값이 0이 돼야 돼 극대 극소로 같지 않으면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극값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돼야 돼 만약에 극대값이 0이 되는 순간 케이스 1번 극소값이 0이 되는 순간 케이스 2번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더 있나? 더 있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일 때에도 그래프 개형이 두 개 더 나타나겠지 극소값이 0이 되는 순간 케이스 3번과 극대값이 0이 되는 순간 케이스 4번까지 조건 가를 만족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웠던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단답형의 마지막 문항에 도전하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야 해석할 수 있었을 거고 문제는 나죠 나가 이런 거야 새로운 방정식이 등장을 했는데요 f 안에 x가 아니라 이번에는 x-fx가 있어요 x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복잡한 애가 있네요 합성 함수입니다 합성 함수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거야 이걸 3차 함수니까 합성하니까 와 이거 뭐야 9차야 이렇게 해서 함수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 친구는 설마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x축과 만나는 이 위에서 fx는 0이 되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을 얘를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교점 x좌표죠 얘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물론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조건 나를 해석합니다 조건 나는 말이야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애가 알파가 되거나 혹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애가 베타가 되면 만족하는 거야 맞아? 뭐라구요? x-fx가 알파가 되거나 혹은 x-fx가 베타가 되거나 아 x-fx는 알파라는 방정식 그리고 x-fx가 이번에는 베타가 되는 앞에 있는 것도 3차 방정식이구요 뒤에 있는 것도 3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3차 방정식에서 실근 이 3차 방정식에서 실근 구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누구? y는 x- 알파 아 직선이네요 그지? y는 fx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x- 베타 아 기울기와 1인 직선 기울기와 1인 직선 얘들의 교점을 찾았더니 서로 다른 세 교점이 생긴다는 거지 서로 다른 세 교점 근데 알파랑 베타가 누구야? 알파랑 베타가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리고 x축이 만나서 생긴 교점 x좌표 얘들이 알파와 베타야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모르지 근데 알파, 0을 지나면서 기울기의 1인 직선이야 아니, 베타, 0을 지나면서 기울기의 1인 직선이야 와우! 해석 다 했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알파, 0을 지나 베타, 0을 지나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근데 얘들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지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조건 가를 해석하는 게 스텝 1이었다면 이제는 조건 나를 해석하는 게 스텝 2가 되고요 이제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들을 추려내야죠 봐봐 x축이랑 만났어 x축이랑 만났어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모르지 근데 이때 기울기의 1인 직선 긋고 기울기의 1인 직선 긋고 기울기의 1인 직선 긋었어요 선생님이 노란색 그래프의 계형이 달라지면서 교점 횟수가 변하긴 하겠네요 맞지 근데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은 최소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얘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근데 얘가 합쳐서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느 하나는 두 개 어느 하나는 하나 이렇게 교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서로 같은 교점이 나와서 걔가 같은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의 1인 직선 그건 성립할 수가 없지 기울기가 1이니까 평행한 직선을 두 개 끄었는데 얘가 같은 점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3개 나오려면 어느 하나에선 두 번 어느 하나에선 한 번만 만나야 돼 이거 이해해요? 되지?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겹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점이 3개가 생긴다는 건 처음부터 서울 다른 3개가 생겨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 x축과 교점을 지나면서 그었는데 교점이 두 개 교점이 하나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지 얘 봐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 기울기가 0이었잖아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으면 최소한 여기에서 두 번은 만날 거고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한 번을 만나니 세 번을 만날 수밖에 없네 삑 탈락 탈락 얘도 마찬가지로 그었어 물론 왼쪽에서는 얘랑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날지 두 번 만날지가 변할 수 있지만 x축과 접하는 순간을 그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될 수밖에 없어서 탈락 아 fx는 말이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구나 얘밖에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그었습니다 와우 한 개밖에 안 생기네 기울기 1인 직선 그었습니다 어 그럼 여기에서 두 개가 생기면 되나? 두 개가 생기면 되나? 아 그럼 이쪽에서 얘가 두 개가 생겨주면 되겠네 뚫고 가고 접하면서 여기에서 기울기 1인 직선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그었다가 어 이렇게 두 개가 생겨주면 오케이 가능하겠네 이제는 케이스 3번과 케이스 4번 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스텝 3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했냐면 말이야 f1이 4야 근데 f'1은 1이야 f'0도 0은 1보다 커 이런거지 선생님 1,4 라는 점을 지나요 근데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어? 우리가 그땐 것도 접선의 기울기가 1인데 그럼 얘는 결국에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이 생긴다는 거죠 1,4를 지나 그리고 기울기가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쫙 그었어 얘가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에요 근데 y는 fx라는 애는 말이야 1,4에서 이 노란색 직선과 접하고 그리고 x축과도 접하고 둘 다 접해야 되는 거죠 노란색 직선에도 접하고 x축에도 접하고 둘 다 접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왼쪽에 있는 얘를 잠깐 한번 봅시다 지금 케이스 1번과 케이스 2번은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케이스 3번과 케이스 4번 두 개가 남았거든요 그치? 그럼 둘 중에서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접하는 순간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요 극대값이 0일 때는 그래 근데 극소값이 0일 때는 아, 접점이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3번은 안 돼 케이스 3번이 되고 케이스 4번이 안 돼 이런 거지 이제는 x축에 접하면서 노란색에 접한 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 말이야 얘가 원래 x축과의 교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래서 3차함수의 그래프 내려오다가 여기를 지나면서 접하고 짜잔 하고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지는 거지요 선생님 ynfx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빙고 이제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여기에 접해 여기에도 직선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평행한 직선을 짠 짠 그어서 이렇게 얘들을 해석을 한다면 보세요 선생님, 여기에 교점이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리고 접점의 x좌표가 1이에요 그럼 도대체 얘가 얼마일까? 이것만 찾으면 이제 fx가 끝이 나는 건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고 나니까 이제는 fx라는 애를 함수식으로 표현해야 되더라는 거죠 됐니? f'0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도 얘밖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나니까 아 얘랑 교점이 있네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 교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걸 압니다 fx에서 x 마이너스 3을 빼요 x 더하기 3을 빼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몰라 음수인 건 알지 k가 0보다는 작고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일 때는 그냥 뚫고 지나가니까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고 근데 1일 때는 얘가 접하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fx는 말이야 k의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입니다 얘가 fx야 근데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있지 f'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것 f' 마이너스 3이 0입니다 얘를 미분해서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순간 k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 fx라는 애가 x축이랑 접해 x는 마이너스 3에서 그럼 얘는 분명히 인수분해하면 얘는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두 개 있을 거야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두 개 있을 거야 이거 이해해요? 따라서 왼쪽에서 x 플러스 3을 묶어냈더니 누가 남았니? k 배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플러스 1이 남아요 맞지? x 플러스 3 인수 하나 나왔네요 근데 여기 안에도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하나 더 있을 거라고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요 여기에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0이 될 거야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대입 16k 플러스 1이 0이 되면서 k는 얼마? k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됩니다 빙고! 이제는 fx 끝났네요 내가 구하는 거 뭐니? f0 갚고 하는 거네 f0은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0 넣었습니다 0 넣었습니다 3이죠 0 넣었습니다 플러스 3이네요 그러니까 16분의 48에서 3 빼니까 45 되죠? 얘가 p분의 q야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세요 정답 61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암수의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암수의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찾은 데 인수 정리가 쓰인다는 것 여전히 9월 모의 평가에서도 대수능에서도 출제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3차 암수의 그래프에서 우리 비례 관계들도 그리고 4차 암수의 그래프에서 대칭성도 문제에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의 3차 암수의 그래프와 4차 암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조건 가를 보는 순간 x축과 접하는 모양 케이스 4가지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합성 암수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갯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x축과 y는 fx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을 2개 그어요 근데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어느 하나는 하나만 어느 직선은 2개가 그러니까 케이스 1번 2번이 떨어져 나오고요 케이스 3번과 4번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f1이 4입니다 f'1이 1입니다 라는 조건을 보고 여기 직선 y는 x 플러스 3 이라는 직선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이 그래프가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f'0이 1보다 큽니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이 그래프가 이제는 결정이 되는 거죠 직선과 fx가 한 점에서 만나? 여긴 접해 그러면 접점과 또 다른 교점이 있는 거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근데 fx가 원래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x축이랑 접하니까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2개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2개 있습니다 x 플러스 3 뽑아내니까 뒤에 하나 더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x에 마이너스 3 넣어서 0이 되도록 k의 값을 설정해주면 fx 끝 계산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기가 어려운 문제 근데 계산은 최고난도 문항치고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저도 해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결국에 문제를 푸는 데는 4줄 정도 적으니까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모의평가 수학 2의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험생의 모드로 올해 해가 바뀌고 1월 1일부터 그리고 수능을 치러내는 그 순간까지 오늘이 6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날까지 1월 1일부터 시간을 바로 24시간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6월 3일이 딱 절반보다 조금 더 지나서 오후 12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에서 12시 30분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정신 차리고 좀 오전을 보내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조금 이제 나른해지는 시기 옆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이 풀리는 시간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루가 너무나 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들 지금부터 꼼꼼히 꼼꼼히 우리 연계교제에서 비슷한 유형들 그리고 기초문항들 중에서 비슷한 문항들 찾아서 풀다보면 분명히 9월 모의평가 때 대수능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다면 힘내시고요 다음에는 웃을 일들만 남아있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념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발견해드리겠습니다 output 자세히 불만